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흥국어 엄선경 선생님입니다. 이 퀘스트는 여러분들한테 복습노트, 손글씨 정리, 만두 만들기, 효율적인 공부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수업을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들을 때 열심히 노트 필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이렇게 선생님 수업을 듣고 정리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수업을 듣고 있다 보면 내가 과연 수업만 들어도 될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또 막 열심히 쓰다 보면 내가 지금 이걸 수업을 필기를 막 하느라고 선생님 수업을 못 따라가는 건 아닐까? 또 복습을 하려고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인강이든 아니면 형강이든 간에 다 들었는데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 이제 고민하잖아요. 그게 사실 실질적인 우리의 고민이고 그게 해결이 되면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공부 방법을 찾아서 막 공부할 테니까 사실 별 걱정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수업을 들을 때는 또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복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이 강조하는 방법은 만두. 그래서 지식으로 가득 찬 머리 손글씨 정리노트를 만드는 거니까 선생님이 그 방법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부법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건 꼭 여기만 국어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다른 과목에도 여러분들이 잘 응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죠. 수업 시간에는 필기를 막 따라가는 것보단 사실 필기하다가 막 이거저거 놓치기도 하고 뭘 적어야 될지 와 막막하다 싶을 때도 있잖아요. 다 중요하게 들리거든. 선생님에 비해서 안 중요한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야. 분명히 적은 중요한 얘기일 텐데 저것도 다 적으려고 그러면 적는 동안에 선생님은 또 딴 얘기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생각 막 들지.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딱 집중해서 듣고 진짜 중요한 것만 다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 난 열심히 수업을 잘 들었고 내가 공부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도 알아. 이게 제일 좋은 상태인데 사실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필기 없이 여러분들이 수업을 집중해서 선생님과 호흡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들어가야 돼요. 예습이 들어가야 돼. 그 예습이 막 시간을 2시간, 3시간씩 들이라는 게 아니라 지문이라든가 작품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 읽어보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예습이 돼요. 어디를 뭘 하고 있는지, 단락별로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또 이 작품에서 어떤 주인공들이 나오는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수업을 들어도 문학이든 독서든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거든. 그래서 지문을 읽는 게 일단 1단계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풀인데 그 문제를 풀 때는 말이에요.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해서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보는 정도면 돼요. 틀렸다 해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업을 들을 때 헐, 나 이거 왜 이렇게 풀었지? 하고 여러분들이 잘못 풀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맞췄다면 네, 맞았는데 하면서 여러분들의 방법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백지 상태로 들어가서 선생님 푸시는 방법을 쭉 보고 구경하고 관람자의 상황으로 답만 체크하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만 있지 실제 실력이 되지를 않아요. 앞에서 내가 문제를 풀어보고 앞에서 내가 예습을 해서 지문을 읽어보고 해야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아, 나 저거 이해 못했던 부분인데 라든가 어, 내가 푸는 문제 방법이랑 다른데? 라든가 아, 저렇게 푸는 방법도 있구나 라고 리액션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들어가서 어, 제가 안녕? 지난주에 가방에 잘 있었고 오늘 내가 처음 만났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수업을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그 소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예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지문 읽어야 돼. 문제 풀어야 돼.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아, 뭐지? 질문 내용이 정리가 된다니까. 이게 원래 완벽한 공부 단계야. 나 어렸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선생님 말고 정의학용 선생님도 그렇게 공부했어, 얘들아. 그래서 예습 단계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얘기할 거지. 예습할 시간이 어딨어요, 선생님. 저 진짜 바쁜데. 알아, 알아, 알아. 그래서 만약에 네가 예습이 안 돼. 예습이 안 되는 상태라고 그러면 이게 없어. 이게 있잖아. 예습 단계가 되어 있고 이게 꼼꼼하면 꼼꼼할수록 여기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넌 이렇게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이게 돼, 이게 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적기도 적어야 되지 선생님도 봐야 되지 선생님도 재밌는 얘기하면 그거에 같이 웃어야 되지 이해 못하고 거기에 질문 생기면 그런 느낌 받은 적 없냐? 아, 궁금한데 질문은 지금 못하겠고 다른 애들한테 질문은 반대가 방해가 된다. 아, 이거 무슨 내용이지? 그러다가 나중에 수업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질문하고 싶고 그래서 뒤에 있는 시간을 다 버리고 나중에 결국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이거 무슨 내용인지 질문하고 싶은데 기다리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애라 모르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게 여러 번 들어가 버리면 그냥 학원 가는 것도 인강 듣는 것도 싫어지고 나중에는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아, 이거 나고 안 맞아. 결국은 그냥만이 너하고 맞든 아니면 내가 너하고 맞든 그거는 네가 예습을 안 했고 또 질문을 내용을 잘 추가해서 정리하는 과정에 어떤 공부의 과정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식으로 흡수되지도 못하고 튕겨나가면서 시간만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수업 시간에 내용을 확인하면서 들을 수 있는 단계가 이미 안 되는 거잖아요. 얘가 안 돼 있으면. 그치? 그 얘를 하면 이게 다 돼. 내용도 확인하고 적용 이해까지 하고 질문 해결하고 추가 질문까지 딱 찾아서 완벽하게 아름다운 수업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거기는 이게 안 돼. 그치? 이게 안 된다고 5분 10분밖에 안 걸려요. 라고 말해봐야 소용없어. 이게 안 돼. 그냥 안 늦었다. 이것만 해도 다행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어쩔 수 없이 필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 스타일에 맞게 필기를 뭐 아니 해라. 이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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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 필기를 없이 그냥 수업에 집중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수업과 또 필기 내용하고 이렇게 또 적절하게 적용이 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다 다른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아 선생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건 중요한 걸 거야. 그리고 필기를 많이 하든 많이 안 하든 중요하지 않은 걸 칠판에 쓰는 사람은 없어요. 얘들아. 칠판에 쓴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건 중요하다는 뜻인 거야. 내가 말로 할 수도 있지만 그걸 굳이 내 팔을 들어 올려서 분필을 손에 쥐고 그걸 여기다 써서 나중에 그걸 또 지우는 과정까지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해하니? 그건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적어도 그 내용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같이 써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수업할 땐 선생님의 호흡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고요. 우스갯소리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적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재를 이미 한 번 살펴본 상태라고 그러면 거기에 뭘 적어야 될지 무엇이 강조가 되어있는지 구분이 다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내용에서 내가 없는 것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교재에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면 내용을 적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 이 내용은 내가 꼭 알아야 되는 거고 궁금증이 생긴 것들을 교재 여백에다 적어서 필기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들어가주면 당연히 수업시간이 좋을 수가 없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와 저기 저런 거였구나 예습이 된 상태라면 만약에 예습이 안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지금 여러 번 몇 번씩 말씀해주고 나 이 수업에서 내 예습과 내 수업에 대한 집중이 완벽히 높아져야 한다. 선생님과 호흡 맞춰가면 선생님 쓸 때 나도 같이 쓰고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이게 내가 교재를 그 짧은 시간 동안 살펴보면서 선생님이 설명하신 게 여기 있는지 찾아서 밑줄 치고 없으면 그걸 적어놓는 과정에 빠르게 들어가주면 좋을 수가 없지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수업시간의 필기는요. 여러분들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휘발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녹화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인강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지만 인강에도 선생님 같은 경우 필기가 나오잖아. 특히 형광 같은 경우를 만약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그 형광이 인강으로 나오는 거랑 다르게 들어갈 때도 있고 그 분위기하고 또 연관되어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 느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생각났던 그 질문들을 적어놓는 것만으로도 일단 공부를 할 수 있는 80%의 준비를 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 20%는 어디서 채워지는 거냐. 20%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복습에서 들어가는 거야.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핵심만. 일단은 예습하고 수업 집중하는 과정까지가 이미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런 복습 들어왔을 땐 이건 너무 쉬워.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예습할 때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수업 들으면서 내용 파악이 됐을 거고 그러면 그걸 내가 다시 한 번 내 걸로 채화해보면 되는 거지. 내가 문제풀이를 해봤어. 수학으로 따지면 내가 문제풀이를 해봤어. 그리고 선생님 문제풀는 방법이랑 일치했다. 오케이. 그럼 한 번 더 정리해보면 되는 거고 더 빨리 풀겠지? 내가 문제를 풀었어. 안 풀리더라. 선생님 방법이 와 저기서 내가 실수됐네. 알았어. 그러고 나면 나중에 내가 한 번 더 정리해보면 내게 되는 거죠. 수학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국어도 그렇게 해야 돼요. 공부방법이 다르지 않아요. 알았지? 그래서 핵심만 그리고 큰 내용부터 시작해서 세부로 자세히 들어가라고 말을 하는데요. 만두를 만들려고 하고 복습노트를 만들려고 하고 그다음에 내신 준비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단관화 노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노트 만들어 들어갈 때 보면 일단 무조건 처음부터 자세히 들어가는 거야. 너무너무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서를 지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일단 배운 내용 이미 다 배운 걸 복습하는 거잖아요. 큰 내용부터 시작해서 한 번 정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내가 배웠던 내용 교재에 써놨던 필기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자료를 덧붙여서 한 번 더 씌워주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야. 처음엔 뼈대에 해당하는 것만 그다음에 그 위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주면 되는 거고요. 처음부터 미친 듯이 자세하게 하면 지쳐서 못해요. 팔만 아파 나중에 그리고 어느 경우 보면 특히나 독서 지문 같은 거 정리할 때 보니까 지문을 다 쓰고 있더라. 필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걸. 왜 그걸 필사하고 있어? 왜 그걸 다 베끼고 있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핵심만 그다음에 큰 내용에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봤을 때 5분 내에 모든 여러분들이 써놨던 그 필기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스스로 머릿속에 싹 다 5분 내에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해서? 이거를 막 20분 보고 30분 보고 40분 보고 50분 보면 정리를 잘못한 거야. 네가 지문 하나 읽고 작품 하나 읽을 때도 그 정도의 시간이 들어갈 건데 그걸 정리한 노트를 읽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잘못 정리한 거지. 네가 정리를 했을 땐 핵심만 핵심만 뽑아놔서 그걸 네 보기 좋게 네 스타일로 만든 거기 때문에 5분이라고 내가 써놨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리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아 맞다, 그게 그러고 있지. 아 이거 맞아. 이 부분이 그 내용이었어.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리한 내용이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에 정말 딱 한 시간 정도 남았을 때 딱 보면 정리가 될 수 있게. 이 내용을 한 책 한 권을 다 훑어보는데 여러분들이 1년 동안의 수험생활 기록을 훑어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게 그렇게 정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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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가 반복되어 가면서 핵심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연계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연계확장이라는 건 작품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문학을 얘기한다고 치면 우리가 향가를 공부한다고 쳐요. 처음 시작할 때 예를 들어 헌화가로 시작을 했다고 치자 헌화가나 서동료로 그럼 헌화가 서동료만 시험 문제 나오느냐. 아니야. 향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EBS에 향가가 나오잖아. 그러면 거기에 헌화가가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걔가 시험 범위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헌화가가 꽃을 바치는 내용이거든. 소를 끌고 가던 노인이 꽃을 바치는 내용이야. 그럼 걔 꽃을 바친다고 나오잖아. 그 꽃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 사랑이겠지. 그러면 그게 연결되어 들어갈 때 EBS 기준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들어가냐면 사랑에 대한 내용. 남자와 여자의 사랑에 대한 내용. 그게 어떻게 과거에 우리 문학 작품에서 표현이 되었는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또 그게 헌화가면서 네 줄짜리 향가가 달라. 그럼 향가잖아. 그러면 4구체, 8구체, 10구체의 향가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4구체, 8구체, 10구체의 향가로 이어지면서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4구체의 향가, 헌화가는 사랑에 대한 내용이야. 그런데 그 헌화가에 연결되어 있는 배경설화에 수로부인이라는 여자가 나온단 말이야. 그 수로부인이라는 여자와 연관되어 있는 고대 가요 중에 하나가 해가사라는 노래가 있어. 그럼 이게 해가사까지 연결되어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해가사라는 노래는 뭐냐. 수로부인을 잡아갔던 용한테 내노라고 얘기하는 주술적인 노래야. 주술적인 노래야? 그럼 그 주술적인 노래라는 포인트에 딱 맞춰지면서 8구체에 있던 처형가나 아니면 이게 9지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원래의 문학작품은 11종 문학교과서가 기본이고요. 그 이외에 플러스 EBS, 플러스 기출까지가 들어가고 그 이외에 연계 안 배운 작품들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느냐. 내신은 얘만 나오잖아. 수능은 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얘부터 시작해서 퍼지는 거야. 알았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연계고리를 잡아서 다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문학도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동양 입문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입문에서 공자, 맹자, 무슨 순자, 한비자 이런 사람들 나오면 이러잖아. 그치? 그럼 거기서 공자에 대한 지문이 하나가 나왔어. 그럼 공자에 대한 지문이 나왔으면 그 지문만 읽으면 되면 끝이냐? 아니야. 공자에 대한 지문을 읽고 그리고 공자에 대한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찾아보면 공자 지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능이 시작된 이래로 몇 번이고 반복되어 나오는 걸 알 수 있네? 왜 반복되어 나오죠, 선생님? 이유는 독서교과서에 그게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정리를 할 때 와, 지문도 이렇게 너무너무 피눈물 나게 하더라고. 조사 하나하나, 단어떻 하나하나 다 찾고 그래서 전체 내용을 물어보면 몰라. 달락달락 내용 나오는 거 무슨 내용, 무슨 내용, 무슨 내용 다 파악했는데 문제는 못 풀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아마도 시작할 때 아, 이게 어딘가에서 근원이 있을 거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었을까? 교과서에 있었구나. 그 내용들 또는 기출문제로 나왔던 내용은 똑같은 지문이 똑같이 나오지는 않지만 유사한 주제가 유사하게 나오니까 주제 하나를 정리해둬야겠다. 그러면 그 유사한 내용 정리해놓은 걸로 어차피 기출할 때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로 여러분들이 다른 지문이 나왔을 때 응용해서 풀어갈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건데 그 과정이 연계 확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국어 공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수능 시험 망치고 난 다음에 아, 국어 공부 했어야 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태생적으로 그래, 맞아. 여러분들 주변에 어렸을 때부터 진짜 책 많이 읽어가지고요. 내가 그 케이스인데 책 진짜 많이 읽어가지고 있지 책을 읽어라 글을 파악하고 읽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 어머, 아니 타고 태어난 머리가 그랬던 게 아니고 나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맞벌이셔어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책을 읽을 것밖에 할 게 없었어.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제대로 된 책 안 읽어봤죠. 여기저기 학원 막 끌려다니고 막 여러분들 막 왜해? 다른 거 하고 다니면서 책이랑 멀어졌잖아. 그거 이제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때 책을 읽었어야 했어. 해봐야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우리 시험은요. 과거에 읽었던 독서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지금 익힌 방법들이 지금 시험 문제에 적용되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그 책에 맞게 유형에 맞게 제식을 정리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낙담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할 수 있다니까. 자, 그럼 다시 한 번 예습해야지. 수업 들어야지. 복습해야지. 예습할 때 간단하게 지문 읽고 문제 풀고 너무 깊이 안 들어가도 돼. 질문 내용 정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수업 들으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복습으로 마무리까지 지을 수 있으면 좋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우리는 예습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수업 들으면서 최대한으로 네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음 복습 단계 네 걸로 만드는 과정을 위해서 선생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중요한 게 뭔지를 골라내기 위해선 집중해야 돼. 그리고 그것만 접으셔야 돼요. 우스갯소리까지 전부 다 접으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필기한 내용과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었던 지식들을 반드시 수업 듣고 토요일 날 저는 선생님 월요일 날 수업을 들었는데요. 토요일 날 국어 주간이에요. 시끄러 인마. 그런 거 없어. 월요일 날 수업을 들었으면 월요일 날 바로 복습하셔야 돼요. 그렇게 복습하면 시간이 많이 안 걸려 얘들아. 근데 나중에 몰아서 수업하잖아. 몰아서 복습하잖아.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바로 복습해야 돼. 약속 바로 복습해야 돼. 수학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국어는 조금씩 계속 꾸준히 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효과가 나온단다 얘들아. 그래서 수업 듣고 난 다음에 복습하셔야 되는데 그건 반드시 손글씨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눈으로 보는 게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내가 아는 나도 그렇고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손으로 정리하는 게 머릿속에 더 많이 남더라. 그래서 손으로 내용을 정리해 줄 때 핵심만 일단 크게 정리하고 세부적으로 정리하는 건 큰 내용 정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하시고요. 내용을 파악했을 때 5분 내에 모든 것이 연상 정리가 끝날 수 있게 하셔야 되고요. 연계 확장까지는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공부라는 게 새로운 지식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식이 들어왔던 게 유형을 바꾸고 내용이 바뀌면서 다시 한 번 반복되고 반복되고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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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이야. 그래서 그게 체화.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알았지? 그치? 선생님이 지금 손글씨 정리, 만두 만들기, 노트 만드는 법, 그리고 수업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수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예습 복습, 그리고 예습 수업 듣기 복습까지의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이 감은 잡히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거야. 역시 선생님 그 게시판 PC 버전으로 들어오면 잘나가는 만두 가게라고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 보면 선생님이 공지글로 선생님이 만들어놓은 만두부터 시작해서 쫙 올려놨고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여러분들보다 먼저 공부를 시작하고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냈던 선배들이 쌓아놓은 만두가 이만큼 있어. 알았지? 지식은 누적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그 누적된 건 모방을 통해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만두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만든 만두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만두 가게에다 사진으로 첨부해서 올려주면 선생님이 보고 첨삭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말아요. 욕하지 않아요. 내가 왜 욕을 하겠어. 그치? 아유 한심하네. 라고 속으로 생각하겠지만 절대로 말로 하지 않아요. 알았지?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검사 맞고 자기만의 노트 정리 방법을 만들어 가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첫 장 펼치고 한 글자 쓰는 게 어려워 얘들아. 그런데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뭐라도 주기되든 밥이되든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 뭐야 이거? 라고 해도 했으니까 된 거예요 얘들아.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둘씩 셋씩 선생님한테 첨삭 받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기 시작하면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의 노트 정리 방법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이 더 세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눈으로 하는 공부 아니야 얘들아. 머리로 생각하고 네 손으로 그 내용을 옮겨낼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 공부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많이 도와줄 거니까 게시판에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선생님 만두 가게에다가 만두 많이 올려놔요. 그럼 선생님이 거기다가 첨삭 다 해주고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 최대한으로 도울 테니까. 알았죠? 들었으면 이제 뭐 해야죠? 실전해야겠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수업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만두 만들어서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보는 걸로 복습하는 것까지 우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제 게시판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만두 만들어서 찾아와요. 감사합니다.